자 시작합시다 오 화물 뭐지? 해미건? 부품 좀 떨어져야 되는데 부품이 필요해 부품 상인들 안오나? 강철도 필요하고 풍족한게 없네요 자 세계를 나가볼까? 여기 쳐들어갈까? 여기 쳐들어갈까? 흠 아 2.28일 유효퀴수이키가야 되네 아 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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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영매 이렇게 가면 물이잖아 1일 2일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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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2일 3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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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쿨해 부품 만드는 게 뭔가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쵸? 금, 녹, 기금속 등 자동으로 탐색하는 스캐너 자, 이거 한번 갑시다 라발, 라발 시려의 극심함 사망나발 나발 죽었어 이러면 안 돼 잠깐, 잠깐 다시 불러오기 안 돼, 안 돼, 안 돼 공 공을 냅두죠 공 어딨지 자, 취소 길들이지 말고 괜히 라발 죽네 자 왜 쓸모가 많은데 라발 청소도 잘하고 나발이 없으면 안 돼요 그쵸? 아침이다 일어나라 우리 벅보 우리 벅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breathal 아, 펄 덕분 먹뿌어! 누워있는데 독광 걸렸어 우유는 왜 여기 있지? 자 자 연구 이거 이거 한번 갑시다 어 아직 감자네 여기 있구나 연풀이 자 뭔가 쉽지가 않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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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로 열심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 얘 하가암인가? 방아이보 깜짝 놀랐네 또 불사지른 줄 알고 잠시만. 자...잠들 자라 얘들아 열심히 자고 있네 천? 금하고 플라스틱? 천? 우리 천? 천이 천 백 삼십 개 삼백 개밖에 없는데 플라스틱 주는데 아쉽네요 여기 340일 목화가 없어 내장 기생충 목포 다 걸리네 독감에 기생충에 큰일났네 헐 헐 헐 헐 헐 4명이야 자동 권총 기관 권총 자자자자자자자자 일어나 일어나 도둑이 두둥이로 불안이 방지기 사냥이 타쟁아 호뽀 방아이범 최초 라발 도둑이 도둑 콜라 다행 도둑이 나 도대체 도대체 태양 도대체 에이 죽여! 죽여! 기강건청! 에이 잡아야 돼 잡자 잡아 오케이 오케이 못 벗기고 그냥 놔두고 시체 나이스 나이스 기강곤청 생겼다 기강곤청 기강곤청 누가 가질까 사이코 오케이 사이코 차격 자격 사이코 기강곤청 수척 기강곤청 수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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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품이 없네 아 으어 그래도 그냥 길들일까요? 수컷이긴 한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나 말 잘하고 있니? 자 밤이 왔어요 밤이 무덤은 늘어가고 얘네만 다 우리 편으로 했어 엄청 낫겠는데 부품이 필요한데 상이 나누나 미간상 그렇죠 묻어주고 자 조리하는 내가 다들 바쁜가 조리를 안하네 여기도 기관곤충이 있네 자 방화위범 기관곤충 착용 다 팔아야 되겠어 상연들 아무시나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고 있나? 노동? 노동 어디 갔지? 철은 많이 쌓였는데 사이코! 미쳤어 맨날 위치해 철이 나오냐 상인 오셨네 아침에 뵈요 정리합시다 깨끗하게 일어나 애들아 상인 왔다 라발 자 기들이기 전에 거래중 하자 사는게 별로 없네 자식들 사는게 별로 없네 자식들 파는것도 없고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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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죠 플라스틱 1200 까지 쓸까요 1300 플라스틱 사고 자 이정도 이정도 합시다 수락 자 또라이 다쟁이 사냥이 플라스틱 해봐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다 클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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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 클라다 나발 살아야 돼 플라스틱 쟤도 죽겠네 오케이 큰일 날뻔 했네 오우 쉴을 각심함 우선 치료 죽으면 안 돼 뭐지 가면 됐어나봐 젠장 큰일 났다 큰일 났어 4명의 궁수 4명의 궁수 지금 3명이 다치긴 했지만 이 정도야 뭐 제작 연구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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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4명의 궁수 조 my 잘난 2명의 궁수 3명의 궁수 2명의 궁수 금방 이들이 쳐들어올 텐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들어왔죠 어느 쪽에서 방어야 되나 이쪽에서 으 으 으 무동 이로 으 으 으 으 으 강제 으 으 으 으 으 나쟁이 나쟁이 방하이버 이렇게 만들기 시키고 자식들 화를 날리네 병화를 죽였어? 자식들 오케이 원샷 야오 우리꺼 다 망가지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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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아 으 자, 한 명이 또 늘었네요 자 일단 이름을 빠른 학습 신경감임 신경질 신경성 신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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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을 하네 내가 이거 만들지 신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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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들이 또.. 생겼네요 망가졌어 망가졌어 고치질 못해 어.. 고치는 구나 부품이 필요한데 마지막 계기 나쁜 환경? 뭐가 나쁜 환경이.. 되게 신경질 저거 안락하구만.. 자식들로.. 바닥.. 공크리트.. 감철이 들어가 금이 들어가 다듬어지나? 다듬어지나 다듬어 공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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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안돼.. 나발이 죽었어 방지기 여기 쓰러졌어 자자자자자자 벗기고 벗기고 뽀뽀 라발 죽었네 에어컨 망가졌다 에어컨 반듯하게 여기도 해줄거야 자 여기 또 나무가 언제 생겼냐 부품이 필요한데 라발이 필요한데 죽었죠 쨍쨍 진짜 괜히 길들이다가 한번 쳐들어가 볼까요 라발이quote 뇨 뇨 뇨 요기 저장 한번 하고 사이코를 한번 보내 봅시다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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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를 한번 보내서 쟤네의 말을 한번 참석해보죠 어떤지 방어가 왜왜왜왜 왜 죽었어 이 와중에 또 뭔 파트야 불안해 저거 연구 안하니 알깟다 알 그래 그래 노동 노동 열심히 일한다 자식 자랑스러워 들어가 공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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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엄청 많네 몇 명이야? 15 16 17 우리는 여덟 아홉 명인데 쟤네가 총이 없죠 보니깐 가능할 수도 자 돌아가자 쳐들어가는 거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갑시다 마을을 터는 거야 우리 있네요 자 가 가서 포로도 몇 명 찾아보고 오지 스무살 용병 총 잘 쏘나 오 바로 여기 있네 자 우리 바로 떠나자 자 사냥이 방하 2번 방지기 다쟁이 4명 경로 선택 5명 아이셈 아이템 자 음식들은 자자자 감자 단백게 쌀 200 찬스럭 고고고고 가는 거야 네 명이면 충분해 뭐야 뭐야 암탉 아이솈 아이소 에이 어떻게 일요 아이소 오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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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치려 사이코 돌아와 닭 한마리를 못맞춰 그거리에서 자식이 신경질 자가치료 또라이 자가치료 가고있나? 아 우리 먹보도 죽었고 먹보 뭐 그동안 한게 없지만 정들었죠 어디 붙였나 여기 라반 뽀뽀 여깄네 라바라부 오케이 두뇌인가 두뇌 여기 포탑은 없죠 명은 어디갔지? 두뇌 shortages 소리 감싼 치밀 Explorando ㅋ 으악 죽 뭐냐 ping 자 자 흩어지고 오케이 오케이 구원건가요? 그죠? 사냥해 해봐 구조자 합류 여기 뭐가 있으려나 아무것도 없네 저저저저저 부시고 이거 뭐지? 해밍건? 자 떠나자 자 돌아와야지 여기로 음 가까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뭐 또 들고 올게 없나? 음 음 음 음 음 음 5키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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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 건설 자 너는 여기서 자라 그리고 작업을 채굴 제작 건설 청소하지 말고 신경질은 하고 운병은 하지 말고 운반하지 말고 제작하지 말고 재봉 재봉도 하지 말고 재련 재련도 하지 말고 건설하고 사냥 채굴 채굴은 하고 뭐 이정도 운반을 할까 2 위험은 잖아 자자자 자아 보철멀 복합분석기 한번 해봅시다 자아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으 으 으 자식이 오자마자 대가리는 쓰네 으 으 기관 권총 하나 있고 으 으 으 으 으 신경질 기관 권총 가질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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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이 부족하지만은 생산했죠? 약 여기도 채불 물 생산에 뭐가 또 있나 광물 스캐너 부품이 있어야 되겠네 또 고급 부품이 필요하네 고급 부품은 또 어떻게 만드는거야 대형 기관품 부품이 없어 상담 상담 자자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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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징이 4 다쟁이도 4네요 방징이랑 방어 2범은 3 또라이 또라이가 10이구나 사이코 신경질 주몽 자 또라이 일어나 또라이 또라이 일어나 상단 왔다 상단 감자 먹고 자 거래 쭈쭈쭈쭈 쭈르르르 부품 있어요 부품 부품 좀 주십쇼 부품 왕실의 게임 음 음 음 부품은 거래 안하시네 아 부품은 거래 안하시네 아 암탑 두마리 스탑 두마리 암탑 두마리 자 아 아 임신했어 낙타 오 욕구샤도 숫소 숫소 밖에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평범한 가죽 아 100개 팔고 아 돼지가죽 100개 팔고 아 아 자식들 이거 버터가죽 50개 팔고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팔고?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아 이거 1000원 밖에 없구나? 자 다시 또 살게 있나? 아 부품 여기 있구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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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른곱개 그러면 옷들을 팔면 팔아도 되잖아요? 그죠? 왕식게임 하나 사고 방탄모 하나 사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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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ёт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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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부품 자 수라 자 억점이 폭발 했네요 드디어 건설 하죠 부품이 생겨서 지열도 가능하고 이것도 만드네요 부품 11개 나왔죠 아껴둡시다 부품을 이것도 만들었네 연료정제개 여기도 건설이 됐고 마일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전력이 전력이 왜 안들어오지 사이코도 미쳤네 사이코도 미쳐쓰 아 아 작업속도가 빨라진데요 사냥이 대단한데 이것들은 같이 자면서 애를 안만드나 아 아 아 아 뭔가 좀 늘었는데 애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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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으 아 아 아 오 아 아 자, 여기. 채굴 합시다 채굴 이거 뭐하는대지 병충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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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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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피어있겠죠 뭐 사이코 여기서 뭐하는거야 불을 지를 수가 있나 물을 못 지르는데 자 우리의 주거구역이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렇게 여기까지 번졌어 자 일단 채취하자 거기서 안 번지게 한번에 채취가 안되네 한번에 채취가 안되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Calvin 자 하나 하나 둘 1,2,1,2 아, 힘들다 집중, 거의 다 왔어 할 수 있어 1,2,1,2 자, 제출하자 2,2,2,3 1,2,1 1,2,1 2,2,2 3,2,1 1,2,3 2,2,1 1,2 2,2 3,3 4,3 4,3 동물 잠자리 하나씩 클릭해야 되나? 아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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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재울 수 있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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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이 없나? 비가 내리지? 희한하네 폭풍구다 풀났다 얘들아 풀렸어 꺼지갔지 비오니까 뭐야 이 자식은 우리 포탑이 알아서 이 자식 봐라 포탑을 공격하네 왜 십네 싶네 쿠 덱 덱 덱 덱 덱 덱 덱 자 그걸 설치를 태양기관포 부품이 없네 다 썼어 또 어떠신거야 저장하고 한번 쳐들어갈까요 진짜 한 명 남기고 노동이로 자자자자자 노동이로 남기고 자자자자자 한, 둘, 셋, 넷, 다, 영, 여덟, 아홉, 아홉 명 급록 선택 자 아 아 아 이 정도면 되나 약도 좀 갖고 가고 요렇게만 갈까요 가봅시다 한번 노동만 노동이만 남아서 마을을 지키고 한번 쓸어 봅시다 다들 떠나네요 너도 혼자 연구하고 있어 너 혼자 할 일이 많은데 연구할 때가 아닌데 다고있나 이건 채굴을 할 수가 있나 못하네 나무건을 만들 수가 있구나 나무건 뭐라고? 욕구셉아 출산했어 새끼는 어딨는데 뭐지? 다행히 혼자네요 포탑이 알아서 하겠지 앤가? 수컷 강아지 강아지 두 마리나는건가? 오고있나? 자 들어와 들어와 우리에겐 포탑이 있어 안 들어오네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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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 봐라 시속 공격 자 노동 1호 여기 순업 공격 오케 아 병아리 야 욕구셉을 죽으면 어떡해 야 미치겠네 고맙구셉을 죽인다 고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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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쁘셔들 여기 여긴 이쪽으로 여기로 여기로 자자자 좋아좋아좋아 사이코 뒤로 빠져 주몽 뒤로 빠져 신경제를 뒤로 빠지고 사냥해 불안이 어디갔다 왔니 다 도주하나 사이코 뒤로 빠져 사이코 뒤로 빠져 사이코 뒤로 빠져 사이코 뒤로 빠져 니가 얻은게 뭐지 구조를 도라의 주멍구조 신경질 사이코부조 방진이 신경질구조 불안이 어디갔어 사냥이는 삼성전자 지금 돌아가야하나? 이들 부품 같은 게 없나? 이들 부품 같은 게 없나? 애들 뭐 가지고 있는게 없네 뭐 가지고 있는게 없네요 대돌리기 괜히 우리 애들 4명만 죽었잖아 쳐들어가는건 아닌거 같은데 왠지 쳐들어오면 몰라도 여기 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책을 좀 하고 부품이 있나 뭐야 얘들 뭐 뭐 뭐 뭐 뭐 괴물이 났다 나 타왔어 뭐지? 이 자식은? 도망가 이 자식은? 이게 뭐지? 고대? 고대의 동명관? 뭐지? 휘휘휘휘 휘휘휘 휘휘휘 깜짝이야 외계인인가? 휘찍하게 생겼는데 휘휘휘 무게야 84kg 무서운 놈 이게 뭐지? 곤충 죽나? 휘휘휘 못 없지 않아? 휘휘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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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휘휘휘 곤충 젤리 오케이 곤충 젤리 으 으 으 이렇게 상한 게 하나 있죠 아 자 2 일어나겠지 으 으 우리 생산 중에 으 오늘 만들고 있나 으 으 많이.. 많이 필요하네 여기 3명이야? 무기는 아직 커접하잖아요 애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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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둘러쌀까요 우리 그렇게 자 사이코까지 사이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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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이 자식들아 들어와 이 자식들아 들어와 오케이오케 오! 한대 맞았어 이 자식아 오케이오 도망가나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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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이거 벗기고 자아 자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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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아이버 출혈이 심한데 오른쪽 폐 괜찮겠어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는 가까이 있으니까 치워야 되겠죠, 신체를? 고무에게 근처에서 돌아다녀